안녕하세요. 프리티가든 입니다. 지난주에 저희 채널 프리티가든이 5만명을 달성을 했죠. 그래서 저희가 구독자 이벤트를 했는데요. 많은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이벤트 참여해 주신 분을 오늘 당첨자 발표를 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앞으로도 프리티가든 많은 시청과 그리고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요. 지금부터 1등부터 10등까지 커멘트 피커라는 추천기를 통해서 추첨을 해서 상품을 보내드릴게요. 그러면 좀 재미를 더하기 위해서 10등부터 추첨을 하겠습니다. 10등 상품에는 담설금과 청옥. 지금부터 추첨 들어갑니다. 과연 어떤 분이 되셨을까요? 조영순님 축하드립니다. 담설금과 청옥 상품 받아가시고요. 댓글에는 오만 구독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0만을 향하여 쭉 이라는 댓글을 남겨주셨네요.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 많은 응원 바랍니다. 10등에 당첨되셨어요. 조영순님. 그 다음에 9등 또 추첨 들어갑니다. 9등 상품에는 담설금과 용월이 있습니다. 네. 과연 또 어떤 분이 되실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네. 영님. Y.O.U.N.G. 영님이 되셨고요. 댓글에는 오만명 축하드려요. 구독은 전에 눌렀는데 초보라 달기 기르기는 어렵네요. 수영 잡는 영상 도움됐어요. 좋은 영상 감사드려요. 아 네. 계속 계속. 영상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시청 많이 바라고요. 네. 9등에 당첨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담설금과 용월. 네. 그 다음에 이제 팔동 또 담설금과 용월 어떤 분이 되실까요? 추첨 들어갑니다. 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네. 존중공감님. 네. 축하드립니다. 댓글을 달아야 도움이 되나 봅니다. 몰랐네요. 네. 몰랐군요. 댓글을 많이 달아주셔야 또 제가 응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있어갖고요.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면 고맙겠고요. 이렇게 팔등에 당첨이 되셔서 축하드립니다. 담설금과 용월 받아가실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또 7등 추첨 들어갑니다. 7등 상품에는 원종방울 봉남금과 퍼플 딜라이트예요. 과연 어떤 분이 되실까요? 추첨 들어가요. 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네. 아. 최하심님. 네. 축하드립니다. 아. 오만 돌파하셨네요. 축하드려요. 그동안 좋은 영상과 꼭 필요한 정보를 주셔서 감사드려요. 앞으로도 항상 건강하시고 구독자들에게 행복을 나눠주세요. 아. 최하심님. 참 축하드립니다. 원종방울 봉남금과 퍼플 딜라이트 당첨이 되셨네요. 축하드리고요.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 6등 원종방울 봉남금과 퍼플 딜라이트 추첨 들어갑니다. 네. 과연 어떤 분이 되실까요? 네. 가을맘 대구님. 6.9. 네.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라는 댓글 남겨주셔서요. 감사드리고요. 네. 6등 축하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5등에는 원종방울 봉남금과 퍼플 딜라이트. 네. 5등 추첨 들어갑니다. 네. 과연 누가 되실까요? 누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네. 장길수님. 5만명 축하드립니다. 번창하세요. 라는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계속해서 응원 바랍니다. 그리고 원종방울 봉남금과 퍼플 딜라이트 5등에 당첨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4등 또 추첨 들어갑니다. 네. 과연 어떤 분이 되실까요? 네. 김형남님. 축하드리고요.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쭉 응원합니다. 이사하고 보니 이벤트 참여합니다. 네. 이사하시고 이렇게 이벤트 참여하셨는데 4등에 당첨이 되셨네요. 좋은 상품이에요. 원종방울 봉남금과 퍼플 딜라이트 당첨되셔서 축하드리고요. 네. 계속적으로 많은 댓글도 남겨주시고 네. 계속적으로 많은 응원 부탁드려요. 네. 그 다음에 3등 또 추첨 들어갑니다. 네. 하이트 그린이에요. 아. 네. 정다경님. 축하드립니다. 와. 벌써 5만 구독자 되셨네요. 선물도 푸짐하게 준비하셨네요. 수고한 보람이 있겠어요. 10만 향해 달려갑시다. 축하드립니다. 네. 정다경님. 요즘에 댓글 많이 달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쭉쭉 앞으로도 네. 10만 명, 20만 명 될 때까지 쭉 응원 부탁드리고요. 네. 하이트 그린이. 아우. 좋은 상품 당첨되셨어요. 네. 축하드리고. 네. 그 다음에 2등 추첨 또 들어갑니다. 네. 두구두구두구두구. 과연 어떤 분이 되실까요? 네. 한복순님. 네. 축하드립니다. 응원합니다. 라는 멘트 남겨주셨고요. 아. 네. 감사합니다. 음. 2등에 당첨이 되셨어요. 네. 축하드려요. 하이트 그린이. 너무 좋은 상품 당첨되셨고요. 앞으로도 많은 쭉쭉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또 댓글도 많이 부탁드려요. 네. 네. 그 다음에 1등. 대망의 1등. 네. 과연 어떤 분이 되실까요? 네. 하이트 그린이 추첨 들어갑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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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엄현옥님. 아. 축하드려요. 초보 다육마 엄마예요. 여기저기 찾아봤지만 제일 도움도 많이 되네요. 아. 쉽게 잘 가르쳐주시고 너무 감사해요. 아. 네. 엄현옥님. 아. 아주 그냥 저한테 가장 필요한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1등 하이트 그린이. 대망의 1등 되셨고요. 초보 다육맘이시니까요. 화이트 그린이 조심해서 잘 키우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저한테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영상 많이 찾아봐주시고요. 지나간 영상도 도움이 되는 게 많을 거예요. 그 영상도 많이 찾아봐주시고 꼭 우리 여기 또 구독자 지금 당첨되신 분들 뿐 아니라 네. 앞으로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네. 모두모두 또 특히 저에게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더 고맙겠고요. 광고도 좀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많은 응원 많은 시청 영상 시청 부탁드리고 저희 프리티가든 끝까지 끝까지 계속해서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등부터 10등까지 당첨되신 분들은요. 제 이메일 주소 코니짱지메일.com 제가 여기다 남겨드릴 테니까요. 댓글하고 그리고 여기 이 영상에다도 남겨드릴 테니까요. 그 주소에다가 여러분들의 성함, 주소, 전화번호 반드시 남겨주시면 제가 그 남겨주신 대로 이쁜 상품 이쁘게 싸서 포장해서 택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1등부터 10등까지 말씀드릴게요. 1등은 엄현옥님, 화이트그린이 2등은 화이트그린이 한복스님 3등은 화이트그린이 정다경님 4등은 원종방을 복남금과 퍼플 딜라이트 김형남님 5등은 원종방을 복남금과 퍼플 딜라이트 장길순님 6등은 원종방을 복남금과 퍼플 딜라이트 가을맘 대구 육구님 7등은 원종방을 복남금과 퍼플 딜라이트 최하심님 8등은 담설금과 용월 존중공감님 9등에는 담설금과 용월 0님 10등에는 담설금과 청옥 조영순님 모두 모두 축하드리고요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등부터 10등까지 축하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영상으로 만나요